방구뽕이랑 이름은 본명입니까? 12명이 초등학생들을 근처 야산으로 데려갔답니다. 초등학생들을 산에 데려가서 뭘 했습니까? 그냥 놀았답니다.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? 그게 제 직업이니까요. 야, 성수사바! 그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? 안 그래요? 오늘 방구뽕 씨 얘기 많이 하시네요. 방구뽕 씨는 좋겠다. 어린이들은 이해하고 있어요. 방구뽕 씨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른들뿐입니다.